와우 와 이거 뭐야? 야 잠시만 이거 다시 해보세요 정면의 두께를 밀고 원 투 한 쿠션에 다 맞고 여기서 야 미쳤다 이거 놀랍다 제가 방금 진짜 영혼 없이 말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와 진짜 영혼 1부터 10까지 끌어모아서 진짜 감탄했어요 방금 대박이다 난 저공 모르는데 저공 처음 봤는데 공 치면서 지렸다 지렸다 기상캐스터